큰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자 기생들 중에서는 이정은씨가 20대로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형사로만 보이실 겁니다. 네 왼쪽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도 눈빛에서 뭔가 미스터리하고 서스펜스한 예 그런 느낌을 담고 있는데요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정면 마지막으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시신 한번 부탁드릴까요? 네 정면 아래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끝쪽입니다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웃으실 땐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? 네 지금 펜션을 운영 중이신데요 정면 아래쪽 인심 좋은 펜션 주인 영화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른쪽 끝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입니다 네 네 저희 펜션으로 오세요 네 행복하고 여러분 왼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윤계상씨 왼쪽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펜션으로 오세요 자 정면 그리고 고민신씨가 가장 적극적인데요 오른쪽입니다 얼굴만 안 가리게 윤계상씨 몸을 틀어서 왼쪽입니다 자 그리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화이팅 화이팅 좋습니다 와우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